오신 우리 팬 여러분의 노래를 잠시 동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이 자리에서 마음껏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다시요. 하나둘, 하나둘. 근데 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자, 화이팅 한번 하세요. 하나둘. 가자! 기다려주세요. 들고 있어요. 들고. 가자! 가수 염소연, 하늘도 알고 땅도 한다. 예, 마지막 하수연님. 우리 진화 기자님. 네, 이제 우리 염소연님. 네,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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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당신이 무사히 사주자 당신이 무사히 사주자 해가 있다면서 찾아가도 너 우리 양천사장 지영수 사주자 사주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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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사랑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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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랑의 노래에요. 대박나는 노래입니다. 영수연의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는 데가 전국을 누빌 수 있도록 우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네 맞습니다. 우리 노래자랑 및 가수은의 노래소리를 이만 들어보기로 하고 임원 선출로 들어가겠습니다.